삶의 애완을 그리는 가수죠. 정유정이 부릅니다. 인생이라. 살고 있나요. 마음껏 좋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어디서 사랑이 떨어지나요. 행복이 찾아오나요. 아니 아니요. 마음이 착하면 사랑도 행복도 찾아올 거야. 인생이라. 뭐야 뭐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마음껏 좋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어디서 사랑 떨어지나요 행복이 찾아오나요 아니 아니요 마음이 착하면 사랑도 행복도 찾아올 거야 인생이라 열고 있나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인생이라 열고 있나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